짜라짠 이게 뭐야 버킷리스트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 어디가 얼른 씻고 나와 씻어? 오늘 성현 선배 만나면 옆에서 좀 챙겨줘 닭다리도 좀 주고 내가 찾던 다리가 여기 있네 세진이가 니 걱정 많이 하더라 얼굴 까칠하대 말랐대 한번 튕겼다고 그렇게 바로 포기하기 있어요? 미선 씨 제가 원래 좀 느려요 너 인마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? 죽었는지 살았는지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동반장 어? 어 미안